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회사에 가져갔다가 동료로부터 모레 한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요리를 자주 한다는 글쓴이 A씨는 직접 빵을 구워 회사 동료들과 나눠 먹었다는데요. 동료들은 대부분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며 다른 음식은 안 만드냐고 물었고 A씨는 김밥을 자주 만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듣던 동료 B씨가 갑자기 요즘 궁상맞게 누가 집에서 김밥을 만드냐며 딴지를 걸었다는데요. 이어 오해하지 마라. 너가 만들어서 가져오니 맛있다 그러는 거지 남의 집에서 만들어 온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며 다 먹어주는 것도 고역일 수 있다고 비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밥 만들어 싸다니는 게 지질의 궁상인 거냐고 충격을 받은 A씨의 네티즌들의 의견은 의외로 분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A씨가 칭찬받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것이라며 한국 정서상 먹을 거 나눠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위로를 전했지만 반면 일각에서는 A씨가 회사에 음식을 만들어 오게 되면 주변 동료의 부담감이 커질 수는 있다고 보기도 한 건데요. 한 네티즌은 회사든 모임이든 자꾸 한 명의 음식을 가져와서 돌리면 나도 해야 하나 싶고 부담이 된다며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여우짓한 게 되니 그런 거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댓글 보며 깨달았다며 남김없이 다 먹어준 게 고맙게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